활동하면서 작년에는 활동하면서 아마 생일이 아니었을 텐데 활동할 때요 그래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고 스케줄하면서 많이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은 활동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생일인 친구 2입니다 저도 2일 남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진영이랑 마찬가지로 활동 중에 생일을 맞이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뭔가 바쁜 것 중에 저희도 바쁘지만 여러분 똑같이 바쁜 것 저희가 뻔히 아는데 이렇게 과분한 사랑과 관심 감사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과 노력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랑 사랑 그리고 격투에서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